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팬텀 1부터 140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키 세팅을 먼저 바꾸고 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이거 알지요 이거 알지요 아 참고로 여기에는 스킬을 줍니다 루머 돈 던지는거 그리고 숨는거 두개를 주는거 참 재미있는 게임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걸리면은 다시 돌아온답니다 아 1200번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요거를 한번에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상 스킬을 쓸 필요가 없어 자 요거는 걸리고요 걸리면은 일로 와요 갑니다 일로 갑니다 왜 스킬을 굳이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 이유가 있는거겠지요 다 이유가 있는거겠지요 팀같은건 빌려 쓰시나요 어 빌리는 것도 있지요 빌려주시면 쓰는거고 안 빌리면은 그냥 없는대로 하고요 아 그럴수요 아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4차까지 오래 걸렸다고 그것은 이제 3차 스킬을 심 스킬을 써서 약하다고 느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해본 결과 드럽게 약해요 바주카 배우기 전까지 너무 약하더라고 폐강 1,2,3,4 중에 어디 갔냐 1도 있었고 2도 있고 3도 갔어요 둘 다 갔었는데 음 맞아요 심 쓰면은 약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섀도우 140까지 했습니다 요거서는 이제 잠깐만 링크 지금 옮길 수 있지 않나 아 그렇죠 링크 4개까지 이제 서서히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좋습니다 아 뭔 걸 봐 주황버섯 아 뭔 걸 봐 주황버섯 아 근데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나 왜 굳이 이거 하고 있냐 저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안 해도 되잖아 뭐 저 아 괜히 하고 있었나 저 밖으로 나가도록 하세요 일단은 헤네시스를 가야되는데 아 저 파이널 컷도 썼어요 4차 스킬 뺏어가지고 자 일단은 도어가 어디 있을텐데 아 그렇죠 파티초들라는거죠 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답변 못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흐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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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네네. 반갑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공속물약을 뺄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원하시면 빼야죠. 네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1차 스킬을 좀 훔쳐와야 되는데... 1차 스킬은 다크사이드 말고는 뭐 딱히 없지 않나? 1차 스킬은 그냥 없이 갈게요. 1차 스킬 필요가 없으니까... 뺏을 게 없어. 헤이스트 말고는 없어가지고...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헤이스트를 뺏어온다, 굳이... 제 기억으로는... 제 팬텀이... 자체의 풀이속이었던 것 같거든... 그래도 팬... 이 헤이스트 필요 없었던 것 같아... 아, 예. 투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예. 투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이게 지금 핫플레이스인 상태인가 보군요. 오늘은 뭐... 글쎄요. 딱히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아, 초반 템작은 중복작 되어있습니다. 루나 서버 맞습니다. 팬텀 좋지요. 아, 섀도우 사냥터 유튜브에 먼치 200부터 250이라고 치면은 나올 것입니다. 섀도우 사냥터... 네네. 음... 음... 사냥 방법하고 어떻게 했는지 나와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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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스트... 헤이스트... 헤이스트는 가져오자... 금방하니까... 아, 여기있네요. 헤이스트... 헤이스트...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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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점프부터 마스터를 찍자고 그 다음 데미지를 올리고 아 좋습니다. 경험지 링크를 다 키운 보람이 있군요. 아 사냥하실 거면은 3차때는 아처리 4차때는 파이널컷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4차때는 파주카죠 파주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에드블론다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거든 에드블론다운이. 20까지만 찍고 갈게요. 이유는 템 좀 갈아 끼고 갈려고요. 좋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갑시다 우리 비존미. 여기서 무기 강화를 그냥 하고 갈게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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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바물리야 어차피 다 못써요. 아 다 써요. 어 굳이 지금 먹을 필요 없어.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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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아아아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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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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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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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어로는 이게 짜증나는 것 같아 아 실질서 페너에 히어로가 있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일단은 아르브레를 가야겠지요 아 부스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답답한데 좀 답답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고맙습니다 아 스탯 좀 찍자 40개네 하트 찍어주고 부스터를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아 그거 안쓰는거 맘에 걸렸습니까 아 써드려야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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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개? 얼찌걸떠 태그놈을 찍어야겠지 아, 좋습니다. 스킬은 나중에 찍자 어차피 데미지 다 나오니깐 천천히 찍어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확실히 링크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레벨업이 좀 더 빨라지고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네요 캐릭터도 이제 유니온 뚫어가지고 이제 쏠쏠 이제 유니온 스택도 좀 쌓여주고 안찍었네 생각해보는데 아, 그러네 아, 스킬 써주고 어, 내일 일정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신 분? 아, 없으시군요 아쉽습니다 어, 없었는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 없었는데요 어, 없었는데요 아 가시는 겁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아 템창을 보여달라고요 분노를 찍는거 보다 일단 숙련도는 올릴까 이제 숙련도는 못 올리자 아뇨 여기 서버 달라요 이게 오로라 서버 아 루나 서버입니다 오로지 오로지 쉐도우 보존도 안갖고 왔는데요 아 일요일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하는 중입니다 아 내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아 내일 어떡하냐 시간 되게 애매한데 이러다가 내일 한 30시간 40시간 방송하기 생겼는데 큰일 났네 내일 어떻게 해야되나 모르겠네 아 주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제가 아마 여덟아홉 캐릭터 정도 까지는 아니다 얼마 안 채워놨는데 아마 주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너무 많이 준비해놔 가지고 준비해놔 가지고 모르겠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오히려 좋은 가격이 안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왜냐면은 일요일에 그렇게 비싸질 거잖아 그죠 오히려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기도 해 너무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저는 1800원 까지는 구매했던 것 같은데 저는 미리 한 3주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3주 전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그렇게 뭐 비싸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다 올랐지 각이비 어 진짜 많이 올려드더라 60길 60길 아 뱀에 쫓아내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에 따라 다르겠죠 어 붙는 거 안 붙는 거 얼마나 원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 다 다 완벽한 걸 원한다면은 찾아보셔야겠지 오케이 1원만 더 하고 갑시다 레프레로 아 리프레를 한대 어딥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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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했지요? 오케이 아 무기를 한번 교체하고 싶긴 한데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리 손 좀 사면 안되죠 주운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주운이 비싸지는건데 어깨 빠지고 어깨 빠지고 벨트 먹거리 좋은걸 버린거 같은데 자 일단은 맵을 옮겨가도록 하지요 템을 미리 사놓고 갈까 오히려 지금이 날거같은데 그치 나중에 더 귀찮을거같은디 자 일단은 맵을 옮겨가도록 하지요 자 일단은 맵을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이동중입니다 아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어깨 일단은 템을 먼저 맞추고 빠질게요 음 그럴걸 나중에 바꾸기 귀찮으니까 뭐 80재가 좋은거같아 70.. 60재 보다 공룡으로 맞춰면 참 좋은거 같다 물량이 있어 여섯개치? 87마 롱 6%짜리 이런거 참 좋은거 같더라구 구하기 힘들겠지? 이름이 뭐냐? 다크 피리티 다크? 아아아아~~ 물량이 이렇게밖에 없어 8천만원 재밌네요 에픽인걸 찾아보는게 낫겠는데 저리 60째 8천만원은 좀 너무한거 같구 큐브를 던져야 겠는데 과감히 하나 사면 안되나? 어 그렇지 잘 찾아보면 좋은거 있지 않을까? 아 없네 없어 없어 아 나네 하네 이게 젤 좋은거였네 4의 럭력자리 야 좋다 5%짜리 선택지가 없네 얼럭 13짜리 이게 그나마 제일 낫긴하네 아 얼럭 13짜리 무엇을 해야겠구나 착관없나 차라리 어어 있네 아 착관 70대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70대의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프가는게 87 아닌가? 뭐지 70대면은 별로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뭐지 어 차라리 럭십짜리가 낫겠다 이게 낫겠어 럭십삼짜리가 오케오케 그리고 상위 닭 이것도 닭을텐데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잘 못하는점 이해 바랍니다 오케오 럭 럭 35짜리 6% 이거 괜찮다 과하지도 않고 좋은거 같네 오오 가긴 열었더니 3% 뜨면 또 게이드가 아니네 그거죠 어 개꿀 개꿀 500만어짜리 역삼십어짜리 작도 다 되어있고 흠흠흠 좋습니다 더 못나 와아 아 이거 좋다 와 진짜 좋 좋은거 같은데 와아 내가 여전거라 너무 아깝네 올테 4%짜린데 진짜 아깝네 아 올테 4%짜린데 진짜 아깝다 아 유니크 야 유니크 나쁘지 않지 저거 아깝네 와아 개꿀이었던거 같은데 여자꺼라 어우 이것도 좋다 아 여자꺼네 또 아 좋다하면은 여자꺼네 다 이치왔네 좋다 하면은 여자꺼야 다 아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어 아 네네 무슨일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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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추웍좋은걸 찾아봐야 simple 아 이거 아깝다 볼자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아 맞아요 이거 작업하고 진짜 좋아 차라리 이걸 사가지고 돌릴까 410만원짜리 차라리 이게 낫겠다 차라리 다 돼있는걸 사자 638 아 아깝다 700만원짜리 아 점점 미사군이예요 별거 의미가 담길만한건 없고 4%짜리 HP 12%라서 아유 아쉽다 제일 비싼건 뭐냐 이거는 그거 아 에디안줄 1억5천 아 나는 차라리 할거면은 에디 딱 해가지고 하는게 좋을것같은데 이거가자 이거 나쁘지않아 어 왜 도적은 장갑이 없습니까 이름이 다른가 아 블로드 로봇구나 아 오케오케 아 럭크포로 그 프로짜리 천만원이 날거같아가지고 어디갔어 아쉽긴한데 자기 없어서 아니면은 25짜리 추워버려가지고 그 프로가 낫겠다 나중에 뭐 팔 때 생각하고 이런저것 하면은 아줄 아 망토는 구매가 좀 힘들것 같은데 아 잘하네 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어떻게 답변을 보고이 cess가 없는 상황입니다 후... 어... 아... 고맙습니다 올테리에 106 아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가격도 젊어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거 사자 가격이 아주 좋았어 끝났나? 망뚱망롱 신발? 망뚱망롱 사망이? 오케이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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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번에 아 안되겠어 어? 레전드리 쓸 생각을 왜 안해봤을까? 아 그러네 우와 얼굴 정식 유니크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아닌가 별론가? 아 안되겠네 자체적으로 너무 비싸구나 아쿠아틱 아쿠아틱 응축이 아 진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천한 댓글을 못 읽는 상황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요? 150 괜찮다 차값 20짜리 아 좋네요 좋아 이거 바로 구매하도록 하죠 올라온지 얼마 안된 아주 땅긋땅한 비싼 아이템인데요 아 아쿠아틱은 못사겠는데요 아쿠아틱 가격을 보고 700살만하면 사고 어 어 아니 나 쉽고 못살 것 같은데 그치 너무 비싸지? 굳이 500만원 더 주면서 빨리 낄 필요가 있을까? 이 고민들 볼만을 그냥 대강 낄까? 아깝지 500만원 투자하기 아 이거는 투자해보고싶다 450만원짜리 추업이 뭔가 좋아보이는 이럴거면 사실 십사포기하고 고민해봐 4%가자 아니야 투자할만해 4%가 다 됐나? 맞춰야될거 또 있나요 혹시 이건 큐브 돌리기로 했고 아 무기 맞춰야되는군요 무기가 없구나 아 무기 맞춰야되는군요 무기가 없구나 아 블라스은 블랙메탈 오케이 오케이 블랙메탈 아무리 자기 망해도 공격예군이 살아있어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66만원의 럭이 포함되어있다 공이 사라졌다 요거 아니면은 요거 해야될거 같은데 아 요게 맘에드는 건데 블랙메탈 아 귀걸이는 안 맞춰요. 귀걸이는 맞출 필요가 없는게 그게 있어요. 레전드리아 브이오링이 있어서 굳이 귀걸이는 맞출 필요가 없어. 펜턴트? 아 벨트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벨트라. 벨트 가격이 얼마나 되죠 이픽이? 아 2000이면 맞추기 좀 힘들 것 같은데 40제는 안 돼요. 100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쓸 거면은 전개물도 안 되는데 벨트 그냥 쓰자. 뭐 그렇게 사고 싶은 욕망까지 올라가진 않네. 그렇죠. 그렇게 산다고 아니 352가 조금 클 수도 있는데 아 일단 모르겠다. 일단은 무기를 먼저 삽시다. 무기만 사면 끝날 것 같은데 네. 네. 무기 샀어요. 자꾸 잠깐 25 30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25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양이면 뭐 30 더 좋고 일단은 25짜리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 네크로 네크로 하나 사고요. 네크로 착감이 붙었는데 공격력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았고 그런 거 한번 찾았고 공격력이 없어서 운용하지 아 저는 이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 궁이 짱인 걸 사야 될 것 같은데 130까지는 사볼만 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130 10만원 공격력이 17에 데미지 5%짜리 10만원짜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아이템인데요. 발레온도 좋은 게 있어서 발레온 한번 찾아볼까요? 아 비쌉니다. 비쌉니다. 요렇게 가도록 하지요. 에이픽을 하나 사야겠지요. 90제로 100제로 자 제일 저렴한 아이템 프리미엄 메이플 아울렛 혹시 이거 토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네 네네 대리육성 중에 제노는 있냐고? 제노는 없어요. 이거 토도 됩니까? 메이플 아울렛 아 별이 있으면 토도가 되겠구나. 그러네요. 아 미안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생각나네. 혹시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 사 백 몇 제드라? 140제인가 150제에 그거 있잖아. 그거 아 그거 뭐지? 그 무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스태프 중에 막 그런 스태프 있잖아. 마력이 엄청 높은 거 있잖아요. 마력이 무진장 높은 거. 아 일, 알리샤 맞아요. 맞아. 알리샤, 알리샤. 알리샤가 생각나던 겁니다. 자 크님은 100% 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겠는게 자 크님은 100% 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스태프는 별이 없어서 아마 토드가 안될거에요. 별이 없었던거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 이거 개좋다 해서 나도 하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별이 없더라구 일단은 경포를 좀 받아오자 어차피 시간도 기대돼 토드도 다 해야되니까 아 어패트도 없다고 아 맞아 스태프계의 헤카셀같은 느낌이지 맞아맞아 거의 그런 느낌이긴 하지 아 요새 내가 게임하던데 80제 에픽 참 좋은거 같애 80제 참 좋은거 같애 80제로 둘둘해가지고 140까지 찍는거 가격도 저렴하고 참 좋은거 같애 80제 에픽이 정말 가성비 최고같애 80제 에픽이 정말 가성비 최고같애 80제 에픽이 정말 가성비 최고같애 아 아 이거 아 잘못했네 스퀘를 좀 하고선 할걸 그러네 아우 렘 6%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냥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여태 좀 비싸라나 아 나도 그거 처음에 아 뭐야 어우 개좋네 하고 샀거든 아 근데 토드하고 그게 안되더라 그래서 다시 팔았는데 왜 이득 이득 보긴 했지 근데 아 약간 계략같은템이라고 좀 느꼈던거 같애 아 럭크코츠절이 작이 있습니까 이미 다 했는데 아 제논용으로 아 제논용이 있다고 비숍은 아 창고에 있나보군요 아 오케오케 저도 옷보고만 샀음 그냥 200 찍으려고 아 그랬군요 하아 저도 그랬거든 아 괜히 10성 찍으려고 그러나 아 이게 되게 돈이 아까운거 같애 10성 찍으려고 굳이 얼마 차이 떴나 10성은 꼭 찍고싶더라고 다른건 몰라도 무기는 좀 찍고싶더라고 아 네네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하십쇼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맞아요 지금 10성 안되면 전직을 못하지 아 과자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거 소도하는데 생각보다 별달아야되고 할게 많네 과자를 잠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휴식하고 오십시오 무엇인지 괜찮나 다 qualifying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이 크나? 주운으로 한거 안한거고? 아 좀 나네 백프로작이 낫겠는데 근데 어어 다 구 다 구했는데 다 구해 저 다 구했습니다 일단 상의는 제께도 좋구요 모자는 토드 해봐야 알겠지만 더 좋을 것 같고 망토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망토도 아 무기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무기 없어도 망토가 날 것 같은데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 아 아 네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진작 갖다줬으면 좋았겠지만 네네 저도 이미 다 맞춰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미 럭 구퍼에 올테스 앞자리로 다 맞춰놔가지고 아 혹시 각인이 있습니까 공짜 각인이 있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고 싶긴 한데 각인 아 아 아까부터 주신다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아까전에 그거구나 제가 아까전에 템 맞춰놓은 도중에 잠깐 마을로 나와보라는 그거 맞지요 아 나중에 받는다고 했는데 아 그랬군요 임이였군요 이미 다 맞춰가지고 근데 아 방어력 9%에 방어력 80 방어력 9% 두번 나왔지요 럭 6%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MP 9% 아 나왔다 올테스 앞까지 전부 아 가긴 가능합니까 어 바지 좀 부탁합니다 한번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아 잘 나왔나요 아 대박입니까 아 럭 10까지 야 좋았습니다 대박났군요 야 야 무려 10까지 거의 올테 7,8%급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아 아 평생 탱급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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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요 길지 어 다 됐나요 다 됐나요 아 블러썸 해야되는 아 귀찮다 정말 귀찮다 이거 근데 이런 맛이 있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나 귀찮아하지 뭐 이런 맛이라도 좀 있긴 있긴 해야지 그치 대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겠지 그래도 이런 게 있어야지 좀 긴장감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망토 남은 것 같은데 어 아 아쿠아틱도 있네 아이고 언제하냐 이것만 한 15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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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아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이죠 음 아우 정말 귀찮군요 다 됐나 이제? 이걸 돌리는 이유는 럭 3% 뽑아볼 겸 에픽감 좋으니까 겸사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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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나오는구나 아 나왔다 어 럭스하면 올 때 5까지 다 됐나 이제 오케이 풀세팅 끝났습니다 무기만 하나 좀 준비할까? 아 아예 픽은 안되겠군요 찹쌀떡이 비싼거 보소 60대때? 60대때 바꾼다 61 아 별로 의미가 없을거 같긴 한데 50대의 무기를 갖고싶은데 50대의 무기를 갖고싶은데 아이씨 없나 그냥하자 대강 원킬 나겠지 뭐 5대의 무기 아 왜 일로왔냐 잘 오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쓰다가 나중에 바꿀걸 그랬나보다. 명성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올라가냐? 어우 나왔다. 백 남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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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dude. 당장ů? 아이스스 아 경험치가 생각보다 안어두는건데 잘 못잡는 것도 있겠지 어.. 쉽지 않겠는데 일단 확실한건 룬이 짱이네요 어? 좋습니다 일단 스킬을 좀 찍자 무기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암! 아! 아이 다 뜬! 아! 아 아 패드 있으면 좋죠. 패드 있으면은 그 별도 좀 깨면서 할텐데. 패드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안하는 캐릭터를 꾸며놀라고요. 어깨 미니게임. 어깨 미니게임. 어려웠어. 어려웠어. 입원고 싶지 않았어. 날치다. 아멘 아.. 사정투를 또 옮겨봐야겠죠? 음.. 아.. 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인 점.. 짱구 부탁드립니다 두배까지만 사냥할까? 뭐래도 움직일이 좀 그렇긴 하네 아.. 무기를 한 번 바꾸긴 해야되는데 뭐라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무기가 문제되네 아니 아까 60제 거 사서 강화할 걸 그랬나보다 필요해 보이긴 하네 이따가 마을 가서 한번 사야되겠다 와.. 로나서 보입니다 아 예 로나서 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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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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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5, 3, 27, 2, 5, 3, 27. 아, 스무개 고맙습니다. 1, 2, 5, 3, 2, 3, 2, 3, 4, 3, 2, 5, 3, 3, 2, 두번째로는 보스할거면 크로우치가 죽고 데미지가 된다 그러면은 심쓰는게 나을거고 저기서 한정동규자 병보받아오고 아 전 무자분호를 한다고 치면 알안할려구요 일단은 일단 알안부터 아 본캐어 링크 다 키워보고 맘에 드는 걸로 링크 다 키워보고 맘에 드는 걸로 일단 뭐 다 키워봐야지 링크부터 다 키워보고 맘에 드는 거 어떤게 의미있냐 자기 스펙에 따라서 다르겠죠 음 스펙에 따라 어 잘못 산거 같은데 아이 그냥 이거 습시다 오케이 음 좋은거 말고 하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정확히 좋은거는 자기가 이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잼팩업이 투자하는게 더 좋다면 잼팩업을 해야겠죠 근데 이걸 정하기가 쉽지가 않지 아 무슨말인지 아시죠 네네 아 쉽지만 개인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니 수긍이 9만인데 왜 여기 있는거냐 뭐 MVP 다이아의 마라빌 프로세트라 60인데 60이라서 여기 있는거 가보구나 점점적으로 공격종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건 Gran으로 쌀을 어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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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다. 불편하네. 은근히 거슬려. 자꾸 쫓겨나는게. 그래서 법사 캐릭터들 다... 그거 뭐지? 키우면서 하잖아요. 다 그런 이유겠지. 부스터... 음... 음... 있으면 편한 것 같아. 없으면 은근히... 티 안나게 불편하다고 할거야. 아 대놓고 불편하네. 어쨌든 좀 불편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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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르세데스. 아 메르세데스도 프리드에 걸 쓸 수 있구나. 영웅이라서. 친밀 아..아..이게 이렇게 나왔네 아뇨 무자본아닌 아뇨 무자본아닌 아 버프 안줘도 돼 필요가 없어 이즈은 무자랑기 현재 대리무늬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동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동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방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도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이 조금씩 정해져요.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가방이 동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펜토몬 스킬 훔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일단은 60일까지 그냥 할게요. 좀만 하면 되겠다. 어차피 전쟁도 해야 되고 스킬도 훔쳐와야 되고. 사람 잡기가 쉽지가 않아? 어픈... 혹시 비숍게전이 보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봄봐요. 터뜨려고요 ㄷㄷ 어 있네. 116이면 되잖아. 됐어.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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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 됐어. 안 깨져있을 것 같은데?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없을까? 아구 아 안되네 아구 잘못 왔구나 어? 이런 아이디어로가 있었구나 어? 이렇게 마을기관서가 없니? 어디서 스킬이 써질까? 마을에서 막히는군 막히는군 월드통합바퀴? 아우 되는군 나이스샷 나이스샷 전직갖고와 어? 어 귀여워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신군같은데? 아 닉고보문가? 아 보마 맞네요 그러네 파우더콕으로는 오케오케 전직좀 하고요 어이 펀치맨 강력하네 1차 스킬이요? 분노 분노 아 어 70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글쎄요. 보습 능력은 저도 잘 모르겠네. 아 나 여기 왔네. 왜 여기 있니? 깽독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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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데미지 딸 것 같은데 어깨 오깨 들어왔스 공길것에 들어왔스 아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별로라서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하늘계단 가서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쉼을 받아야 되잖아요 쉼을 받기 위해서는 캐릭터를 옮겨 다녀야 되는데 서버를 근데 비숍이 그게 없으니까 텔레포트가 작품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더라 아 네네 유류입니다 여기 사람 있다고? 아 채널 좀 바꿔주실래?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아 쉼채널이 여기라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어어 어어 안 바꿔주다 아 잠깐만 왔다갔다하기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믿음을 믿음을 갖는다면은 바꿔줄 것입니다 네 옆에서 있을게요 아 여기 아니구나 옆으로 가야되는구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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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버닝이란다 랩 차이가 있어가지고 무스터끼리 정확한 건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하늘계단도 괜찮죠 몹 차이도 많이 나 나는 멜로디에 아 지금쯤 가면 될려나? 음.. 심도 받아야되고.. 아 홈가 깨졌네.. 강 나왔습니까? 이제 가면 됩니까? 아 바꿔줬군요.. 아주 화목한 제 서머입니다.. 아 이제야 경험치가 잘 오르는군요.. 아.. 아.. 힘이 없구나.. 아니 힘이 없던다.. 경포격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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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황 좀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봅시다. 음 간추리에 좋긴 하죠. 아 근데 자리는 당연히 있을텐데 채널로 왔다갔다 하고 신받으러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근데 금방 지나가긴 할텐데 그치? 두 번 정도만 하면 될텐데 아 얘 난이도 팬텀 난이도지 이러네 아 지금 80제 템 다 마셔놔가지고 다 괜찮은게 넘어갈 것 같은데 아 템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경험치 링크하고 대벤저 하나 있고 에피크가 아예 피골트 1% 연번이 비싸여 연번하고 월목구리 이런거 다 비싸졌어 예전에는 2천만원 정도면 샀으면 하고 요새는 거의 억대로 들어가다보니까 비싸지 어 그냥 고민없이 다시 팔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면은 마음 편하죠 어 과자 하나 먹자고 아 죽을뻔 아 ㅋㅋㅋㅋㅋㅋ 주소태도 적고 크리티컬 그런것도 좋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니온 먼치 유니온 8천 공략이 3초 하시면 좋고 고맙습니다 으응 되도워졌죠 여기 콤보 유지되고 요새 끝에 맥 갈라며 끝으로 가야될텐데 나 기억이 안나 저도 여기 왔다갔다 해봤을텐데 비슷했던거 같은데 굳이 바꿀 필요까진 않은데 어이쿠 어이쿠 확실히 경보 없고서 꽤 시바데 어.. 장난아니네 아오케오케 물량맞고 쉐도우도 부스 좋아해 쉐도우 dpm 4위 아닙니까 밀려난다 아오케오케 아 아오케오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 노래는 못해줍니다. 30대 0. 골드비치. 골드비치 오른쪽 맥에 써줘. 맨 마지막 전맵. 파란문어 나오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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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 ㅋㅋㅋ intimacy 유튜브에 먼치 200부터 250 나로 치면 사냥터 나올 것입니다. 아 심바 다 해드렸는데 잠깐만요 사냥터 좀 옮기고 2킬 차이요 많이 나죠 오케이 사냥터 옮기고 가자 아 텔프 쿨이네 갈 수 있나 로미오걸 지금 아 바로가 사냥터 옮길 때가 됐어 아 절로 갈 뻔 안에서 3킬인가 그랬을걸요 어이 사람이 많다 아 여기 없네 아 있는데 사 사람이 많아 아 이제 없는 것 같고 아 원킬이 안났어 원킬을 나게 해야된 나라 스킬을 찍어야겠군요 아 아 더 찍어야겠군요 아 부족하군요 레벨업하면 나지 않겠습니까 아 아 좀 부족한데 아 경포도 받아오자고 아 43분 20 아 아 그러네 아 또 못갔네 룬 맞아요 맞아요 랩 안 맞으면 룬 안까진다 맞다 아 그러네 아주 안 좋습니다 물 라이트 공격력이에요 화장실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음 결축조차 결축 오케이 와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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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가지구. 안나오.. 지금 리플에 가면은 딜 나오겠습니까. 이건로 원택 내야 되는데. 안되겠지? 턱도 없겠지? 20만으로. 될까.. 안되겠지? 리플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갔다 와볼까? 그래도? 도전이란 것은 나쁘지요. 지금 가서 실패하면은 많이 사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스킬을 찍어야 된단다. 어떡하지? 가보자. 가봐 가봐. 한번 뚫어보자. 아 103부터 내? 이런만 넣어서 가자. 마이너스에서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 하 흠 아 아 하 가보죠 무빙해 무빙해 왼쪽도 괜찮습니까? 왼쪽 한번 가볼까? 한 번도 안 가볼까 하던데? 아 두박 두방인데 일단은 아 두방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무빙 해볼까요? 아까 스텔 범이 아까 그 사람이었나 보다 방금 지나간 사람 아 버닝이 없나던데? 버닝이 없다? 하나도 없는데?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캐시접 눌렀다 버닝이 1도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답답함이 없는건, 이게 더 답답함이 없는거 같은데 이 툴킬 선행이던 것 같아 아.. 스킬 안썼습니까? 똑같은데? 아.. 이거는 85렙 찍는 수밖에 없겠다 아.. 한 푼 못 깔 것 같은데?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림이 안 나와 아.. 고마워 아.. 아 여기서 오른쪽매부가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나 여기서도 했던거 기억이 난다 맞아 맞아 했던 기억이 나요 위에 텔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렇지 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 그럼 위에서 아래로 가야해 버닝을 노려봐 굳이 10단계까지 갈수록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넷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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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무기를 바꿔줍니다. 그럼 원길 나겠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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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 것 같은데? 카드 맞아서 그런가.. 올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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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는 3단계는 4단계는 5단계는 5단계가 그친가 보다. 5단계는 5단계 2단계 5단계 5단계 Die 10에 어 qualidade 어이 마벨 이 쿨이네 어..어..잠깐만.. 어..어..잠깐만.. 아..스러워지나는구나.. 오케오케.. 흠.. 쓰레키리면은 그냥 할만한거 같아요 음.. 기계실이 더 나을까.. 기계실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좀만 좀 생각해보자고 약하니까 일단 요기서 하는건 맞는거 같아.. 샤..샤..샤..샤올라.. 93대 생각을 해보자 하..하 From brakegl까.. 아..이거는 Albbi 기억이 없소.. 아..맞아.. 핫! Jesus! implications 감사합니다.. 점점 하다보니까는 저도 느끼는건데 점점 어떻게 해야될지 그림이 막 그려지네요 뭐지? 끝 닭이 보상에 좋아요. 어 잠깐만. 아 스크릴 잘못 찍은 것 같은데? 그죠? 14렙이었던 것 같은데? 몰라요. 암즈 맞습니까? 저렇게 많이 안 찍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좀 그렇다. 카르드는 당연히 찍어야 되는 스킬이긴. 근데 카르드가 세지니까. 암즈가 14렙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암즈 찍으면은 2킬 갈 텐데? 아 그죠? 하나 더 찍죠? 그랬던 것 같아. 14렙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은데? 하나를 덜 찍어야 되네? 카르드를 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19개입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럼 19개여야 되겠네? 아 암즈가 19개야? 아 그러면은 암즈를 아 잠깐 계산을 해보자. 33개 남았죠? 6개에 10개 들어가고 6개에 14개 들어가야 되죠. 14, 34, 24개. 24개에다가 6개에 10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34개. 아 그러면 되겠네. 암즈가 맞나보네요. 맞나요? 33개 남았으니까 여기 14 들어가고 24, 24, 24개. 34. 아 부족하네. 하나가 19개 지켜야 되네? 아 하나가 19개 들어가야 되냐는 아 여기서 빠져야 될 스킬이 하나 19개 지금은 카르드가 기본 스킬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거? 차질 포기가 났습니까? 내가 쓰는 카르드가 그 카르드가 아닌가? 4차 때 쓰는 거 이 카르드 아닙니까? 아 그런가? 브리즈 카드로 아 그러면은 이거 버리고 오오오오 아아 아 암즈를 차라리 20레벨 찍을 거야. 그게 나왔네. 그치? 아 그러네. 암즈를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거 어차피 쓰지도 않잖아. 난 쓴 기억이 없는데? 저거를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그러네. 아 난 그 카르드가 그 카르드인 줄 알았어. 잘못 찍었네. 스킬 자체를 지금. 스킬 자체를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순서를 잘못 찍었지? 아 그럼 차질을 14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암즈를 찍자. 그러면은 차질을 내린다. 될 것 같은데?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진짜로 어차피 5 2 3 5 4 아 저는 카르드가 그 카르드인 줄 알았어 무슨 카르드 생각했냐면은 팬텀이고 스킬 날리는 카드 날리는 그거 카르드 생각했대 erst 아 으흥 음 음 음 예 흐흐흐흐 글쎄요 밀기가 없는지가 모르겠는데? 오케이 일단 2킬을 완전 꺼내 들어왔어 prove 아 왕관 쌓기하면 경코 쳐줘 왜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냥 먹는 거구나 아 방어력 150 증가한다고 아 구독과 좋아요 좋습니다 아 아 ㅎㅌ 나도 참 encouragement Ana 하면서 한 번 줄어면 끝이 아니니까 저도 경포 받고 하고 싶은데 참아 누르질 못하겠어 이거 몇 직였냐? 어? 코인이 안오르네? 참여를 해야 코인이 오르나? 아 이거 오늘 들었구나 아 그래도 하나도 못먹었더라고 여태까지? 말도안돼 아니요 아니요 데미지가 올라갔는데 데미지가 짱이지요 아초리 괜히 아초리 안쓰 뭐야 신공 아초리 안쓰는거 아니에요 신공 아초리 안쓰는거 아니에요 아초리 역시 뭐니뭐니해도 아초리 하면은 도마의 아초리 아니겠습니까 공격이 역 40 증가에 데미지 40% 증간되요 아 로프커넥터 없지 로프커넥터 키를 눌러버리네 자연스럽게 한시간에 하나도 못먹나 한시간은 넘게 지난거 같은데 또른지가 얼마 안되긴 했지 한시간도 안됐겠구나 시간이 시간인지라는거 보다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아 저는 하루정도 있으면 300개정도 쌓이니깐 그래도 어느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안나오나 보건네 음 어 저는 코인으로 많은 돈을 썼지만은 잘한거같아요 약간 연금보험같은 느낌이거든 하루에 코인 300개씩 주니깐은 사실상 개당은 10만원정도 하지않습니까 인간정도 그러죠 아 그리고 유니움 빨리 올리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문적이네 팬텀하고 뭘 키우지 이 캐릭터 일리움 키우는게 좋겠죠 이거 하고나서 이거 하고나서 음 아닙니다 음 이거 루나서 보이네 일리움을 먼저 키우고 아 나루하고 아 신공 아 신공 자신이 없다 나루는 그렇다 저도 아 신공은 자신이 없어 아주 고난의 길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 있음 좋죠 네네 잠깐만 캐논슈터를 먼저 키울까 일단 일리움은 먼저 키워야 될 것 같고 대슬은 의미가 없잖아 보공이니까 그치 대슬은 막바지 생각해보고 키네시스의 유니온 키네시스의 유니온 인트 자가 링크가 크댐 4%지 3%인가 140이니까 어 뭘 키우냐 다 별론데 루미너스도 별로고 카이저도 아 나루신공 은월 키네시스 일리움 카데나가 카데나가 의미가 있나요? 카데나도 의미없죠 자기보다 레벨 낮은데 쳐야되잖아요 그럼 캐논슈터를 키워야겠네 아 한분꺼에요 열네개에요 열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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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20개의 네번째 네번째 열개 더 남았어 아 카데나의 데미지 기본 6% 랩차 없었나? 랩차의 상태 이상 느낌이 그 느낌 아니었나? 음 그럼요 그럼요 아 아 상태 이상 랩차죠 랩차는 다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은 일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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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리움을 키우고 나서 생각하지 그래그래 내일 생각해보자고 아 좀 빡센거는 나중에 유니온 하고 링크 좀 키우고 하고 싶은데 아니 그 왜 아크가 없냐 근데 링크 캐릭 키우는건데 왜 아크가 없냐 문의해야 되겠구만 아크 할 생각 없냐 왜 링크 캐릭이 아크가 없지 아크 좋지 아크는 아크가 좋은데 아크가 없네 아 일리움이요 아 일리움 스토리가 짜증나요 그거 언제하냐 일리움 스토리 진짜 짜증나요 왔다갔다 장난하니 밖으로 나오면 괜찮긴한다 일리움 스토리 하려면 한 30레벨 해야 될걸 그랬던거 같은데 아크는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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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라 으읍 으헛 하핳 허하핳 으헤헤헤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다질 info 하하 하핳 흐헣 어.. 대리관련은 방송국에 있으니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건따죠 육성말고 응.. 응툭이 아파 어떻게 했는데 착감을 열심히 샀는데 왜 안 꼈니 이낙 Dead 아 백 질 거요 어.. 스킬 훔쳐야 되잖아 그지? 고민중인게 뭐냐면은 첫번째 어.. 비숍 캐릭터의 캐논 슈트를 가져온다 두번째 어 나가기 귀찮으니까는 헤네시스로 간다 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캐슈 라면은 헤네시스 있지 않을까 어 근데 헤네시스 갈 스킬이 없다 그게 제일 문제네 캐슈 스킬 훔쳐야죠 일단은 저직을 하도록 하지요 음.. 어 230까지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의도 왔었어 혹시 248도 가능하냐 240대도 가능하냐 아 저는 직업이 신궁입니다 요런것도 있었고 어.. 배틀메이지 원킬인데 델이 가능하냐 아 212였던 것 같은데 대신에 소울 원킬이다 그러..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하하하 소울 원킬 졌지 어.. 그냥 이거 듣자 아.. 스킬 잘 찍어야 되는데 쓰읍.. 쯰.. 쯰.. 일단은 이건 찍어.. 무조건 찍어놔야 돼 엑스퍼도 찍어야되고 엑스퍼도 찍어야되고 묘아를 찍어야겠는데 버프 스킬을 먼저 찍을까 근데 시간초가 짧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카드 데미지는 올리자 여기서 엠블렘을 줄텐데요 아 이거 110제네 아 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야 얼마나 나올지 아 캐슈요 아 있습니까 여기서 만나시지요 그거 뭐야 파티통합 입장에서 일체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여기가 개구리더라고 아까 전에서도 여기서 옮겼는데 여기 좋더라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 백섬까지는 좀 레벨업하고 하자 원킬이겠죠 기대하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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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나와서 소리좋은 소리고요 마주카 소리가 워낙 크니까 오케이 아파메르 룸까지 해제를 해주고 백섬까지 기본적인 스킬을 좀 찍고 가십시다 오케이 맵을 옮기기 전에 키스 넣어요 명응 ake스 커스탄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아, 켄타로스 괜찮지요? 켄타로스 나쁘지 않지요? 한번 가볼까요? 아, 안가져요. 안가겠습니다. 안가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하고 가자. 어차피 다른데로 옮길거라서. 안가지는 못하자. 아, 타나소스 그림 그려질까? 아마 3,4 가면은 좀 고참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2배 빠질때까지만 하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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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풍을 받으러 가야되는데 2배는 없어져도 경풍받아야지 어우 40분 철치 40분 철치 생각해나 생각해나 아 지금 가야되잖아 문을 열어줬쎄요 일단은 이거 하자 시간 철 늘려놓고 케이 마스터서 찍어야될거같다 최종 데미 올라가니까 아 이것도 데미지 올라가니까 이것도 나쁘지는 않긴한데 이걸로 갈까 잘하래 일단은 시간 철 늘려야되니까 시간 철 늘려야되니까 시간 철승 오이렇게 늘려졌으 히힛 됐어. 이제 맵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가 날까 나는 타나토스를 가고 싶은데 타나토스는 딜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일단 가볼까 타나토스 가봐 할만은 한 것 같은데 할만은 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 정도 느낌은 나가지 할만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자 할만은 한 것 같습니다. 할만은 한 것 같습니다. 할만은 한 것 같습니다. 소 usar 퓨자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히익 그거를 어떻게 듣고 오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로 왔어요. 잘 먹어야겠네. 어우 죽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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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찍으면 두 번 까진 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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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은데. 아 피곤하면 자러 가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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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끝인가요 이게 마지막템인가 블랙메탈이 120대 블랙메탈하고 내 그릇끼고 하면 딱 끝날거같애 이게 마지막템인가 보다 아우 경험치 아우 경험치 왜 똑같이 세방이냐 이유를 찾아와 이유가 있어 이거 갑자기 세방이 또 똑같이 난다 템을 바꿨는데도 뭐야 뭔가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지 왜 그런것입니까 вполне 왈도파메레론으로 두방을 맞춰먹고 아우 무기바꾸고 움직여야될 거 같은데 우리 알더나 확정도방이 됐군요 파멜을 넣었나 봐요 아 모르겠어요 플루에서 죽어본 적도 없어 아마 늑대 플루에서 죽으면 아마 경험치는 안 까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 내일은 해야죠 내일도 아 내일 일리움 해야지 이거 일리움부터 해야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덱스는 왜케 링크 좋은게 없습니까 덱스는 링크가 뭐 없다 생각해보니까 덱스에 링크키가 뭐가있죠 공수중개 텍스 링크키가 없는거 같다 아 메르세데스 다 봤죠 그러죠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기억이 없네 일리움더가 음.. 유니크 그정도 필요 없더라구요 그냥 대강 템 있으면은 그냥 대강 다 할만하더라구요 후욕후욕 레벨을 100올만 하더라구요 그렇게 좋은거 없었더라구요 아 나로 키워야지 나로 키워야지 아 제가 빌려주는거에서 얘기했었죠 어 자신이 감당 못할 것은 안 맡기는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 마치 내 거랑 똑같이 이번에 제 스카니아에 섀도우 키웠잖아요 어 제 보조 무기 섀도우고 저도 안 옮겼거든요 어.. 나도 안 옮겼어 옮기고 싶었을만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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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까지 좀 걸리더라도 여기서 합시다 어.. 네크로로 무기 바꾸고 나서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애 여기서 옮겨가는거 보다 쓰읍.. 안될 것 같애 여기.. 아아.. goofy.. 아.. 김수우.. 아.. 아.. 하.. 이 부분은 미치지.. 에.. moss.. 네.. 시그너스요? 어 시그너스는 없어요 시그너스 링크도 없고 어깨 마주칼 빨리 마스터 책자고 일단은 원킬 그림은 그려지대 아 태광이 태광이란다 아 그게 중요한데 딜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네 2킬은 하면은 안될거 같은데 무조건 원킬을 뚫어야 될거 같은데 2킬은 안될거 같은데 2킬이면은 못뚫을거 같은데 그거는 맞추시고 하는겁니까 어그러면 초보좌템 맞춰져있지 3킬은 좀 맞춰서 3킬이 부서고 어 엘보 미노 떴군요 오케오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간노센트 먹어주고 아 이노센트가 도미나올 확률이 그정도는 아닐거같은데 아 그럴수도 있겠다 많이 잡으니까 어 저도 많이 봤거든요 아 근데 요새 강한불 못먹은지 너무 오르겠어 엘리트몬스도 잡으면서 강한불도 좀 많이 먹었던거같은데 강한불 못먹은지 참 오르겠는데 강한불 못먹은지 참 오르겠는데 매일 아카이롬 돌면서 아 도미는 드랍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 보면은 전 엄청 많이 먹었어야겠죠 도미는 드랍이 의미가 없어 아 파플마 세 번 먹었나요 제가 두 번 먹었나 기억이 안나네 아니 파플마 근데 나올때가 되긴 했는데 아 정말 안나오네요 파플마 나올때가 됐거든요 저 일주일에 4캐릭터씩 하지 않습니까 아야 아야 아파 뭐야 어 아 파플마 먹을때 됐는데 또 안나오네 어 드랍이 형이 안받을거 같은데요 어 안받을거 같지만은 끼고 있습니다 전 항상 끼면서 열심히 잡지 근데 안받을거 같아 넉 대 핫하우스 아 이거 말고 이걸 배울거야 하나정도 배워줘야지 터네이도 터네이도 자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소울스틸 하나 베어 놓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까? 텔포가 쿨이 되나? 음 안되네 계략을 써야겠군요 아 교체해야지 안해네 아 교체해야지 안해네 흐흠 어딨어 아 옆으로 가야겠죠 아 여기 아닌데 아니 도어 어딨어 채널이 다르지구만 아닌데 같은 채널인데 어 근데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있군요 좋습니다 한방 나겠죠? 아 안나네 아하 쉽지 않을 여정이 생겨나네 딜립 좀 부족하다 카드로 딜립이 생겨던데 아 이러면 괜찮지 아이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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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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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씨 얼마나 잡아야 클리오가 나오는거냐 도대체 어 근데 쉼이 없었네요 그걸 루타돌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루타 1일 캐스터도 하시는거 아십니까 크리티아스도 크리티아스도 하니까 저도 내 캐릭터 카루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시간이야 짧잖아 금방금방 하니까 일단은 뭐 오케이 오케이 저야 뭐 시간 짧아서 그러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대단해 대단해 금방 1.2.2 1.2.2 1.2.2 1.2.2 1.2.2 1.2.2 1.2.3 아.. 슛다운이 1킬이면 참 좋던데 딜이 안되니까 캐슈스터킬에도 다른걸 바꿀수가 없네 바꿀수가 없어 결뜨려 요지 ㅋㅋ 이처럼 이게 relief 입이 좀 없었으면 더 먹었잖아 아 여기서 140 찍어야 되나? 갔다와볼까 다른멸? 일단 다른멸 한번 갔다와보죠. 어차피 도어를 맨대로 가네 아 저거 그렇지 나쁘지 않지 갔다오는거야 갔다오자 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여기는 안되겠지 여기도 원길이 나네? 그럼 안쪽도 원길도 안되는건데 아 근데 위에가 닿기가 좀 빡세니까 아이 쇼트다운만한게 없네 일단 맵은 안쪽으로 가야되겠는데 음 원킬 안날거에요 거의 100%인거같은데 안날 확률이 이것도 이것도 카드로 가끔씩 원킬 내지 뭐 안나나 그치 일단은 맵은 여기서 해야되겠다 맵은 여기서 하고 비셔벌 꺼내와야겠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길이 또 약간 쉐도우 느낌나네 갑자기 쉐도우도 이게 위가 맞추기 좋은 까다로운거 아 죽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좀 적응되면 하루에 140 한 3캐릭 정도 할 수 있겠는데 하루라는 기준으로 자격증을 했고 방송 시작하면 한 3캐릭 정도 마음 잡으면 가능하겠어. 어? 마나가 없네? 한 3캐릭 정도 그림이 이제 슬슬 보이지요. 오늘 보스레이드 하나 했죠. 한 3캐릭 정도는 가능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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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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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겠다 유튜브에 안 올려 놓은 것 같은데 바로 서세요 즐거우 팬텀이요 아직 안받았구나 아직 안받는 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요 다 못받아요 많이 받는 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요 많이 받는 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요 많이 왔는데 다 안한다고 핵사니깐 제가 고민중인게 1부터 120 버리면 좀 그렇습니까? 120은 좀 너무 짧은 것 같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하기 싫다 그럴까요? 차라리 그거는 별론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분기하는 것 보다 이게 더 나아해 아니에요 오히려 분기하는 것 보다 이게 더 나아해 아 지금도 가격 비싸다고 난린데 탕가를 또 올리라고요 하아 안될 것 같은데 나야 좋지만은 어 일단은 좀 어떻게 해야될지 좀 그림 좀 그려봤는데요 일단은 그냥 대강 140까지면은 어느 정도 맞추면 그냥 2킬 그냥 할만하니깐 제가 딱 구간을 딱 그걸로 정의할까 생각 중이에요 경험치는 거 없을 때마다 5천원 추가해요 그거 어떻습니까? 아 말이 더 많이 나와서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하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경험치 링크만 있어도 그냥 할만하니깐 없을 때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느껴져 링크부터 구슬까지 너무 차이가 많이 느껴져 아 맞아 장사도 해야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카니아 2분 거 끝나면 전 서버 해가지고 60까지 다 키워놓을까 생각중이긴 해 일단은 메인 서버는 다 일단 하고 그럴까 생각중이 장사도 해보고 싶은데 장사가 진짜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장사 장난 아니던데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장사라는 것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장사 괜찮은 것 같아 시나리오대로 되면은 그치? 장사 아 비숍이 있느냐 없느냐 글쎄요 또 사람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백그룰일 수도 있고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렇게 해서 괜찮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단가를 1부터 120 없애버리고 아 1부터 120? 아 이게 참 되게 애매하네 1부터 120 없애버려나 1부터 120이 참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부터 120이 참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났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시나리오 세웠잖아요 어제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이렇게요 아 2배 쿠폰 5개 1개당 1000원 할인이 됩니다 정패는 어떡하나요 아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아 정패는요 있음 좋고요 어 양심상의 매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되겠는데 나머지는 그냥 있음 좋고요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요런느낌 있는데 쓰지 않게 쓰지 못하게 그건 안좁니다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아 성이네 성이 제일 안좋아 아 제 양심은 버려두고 내 양심은 버려두고 아 자세히 못해요 자세히 하기 힘들어 와 스토리몰 있는 캐릭터는 5,000원씩 추가됩니다 어 아 가시는겁니까 네네 잘 모르겠어요 헷갈린 공중 헷갈린 공중 헷갈린 공중 불염락 네 헷갈린 공중 연구 아.. 경축비 먹긴 아깝고.. 그냥 가자 오늘도 몸바 딱 두 번 갔다오면 되겠고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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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튜브 가면은 기본적인 거 있으니깐요 참고해 주십시오 아.. 눈에 신 받았습니다 아깝다.. 싸움 남았다.. 유튜브는요? 아래 주소에도 적혀져 있어요 음.. 가격 저렴한 거 있으면은 저는 그거 사는 편이에요 다른 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 같아요 아.. 12시 기준으로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옮겨요 아깝다.. 아 조이즈 옆에 주차장 있어 원래 없었는데 주차장 세워졌어 아 아 아잇 잘 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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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70% 정도 오르는 것 같아. 70%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가서 만나요. 만나요. 아 갔다 오는 것 같아. 꼭 애매할 때 2배 나오더라. 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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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딱 50%는 여기 해야 되겠다 여기 괜찮다 한번 다른데도 가볼까? 아 여기 그게구나 아 여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기억이 나네 여기 맵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음 그래 패치가 돼가지고 같은 맵이 있어도 안 맞고 가만히 있으면 음식 안 올라요 같이 안 먹어요 맞으면 같이 먹고 빠른거 타수 많고 쓰읍 글쎄 모르겠네 끄읍 끄읍 아 몸팔을 먼저 돌았으면 두배 나왔을 것 같은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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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탭 찍고 오늘의 주스탭은 2884 유니온도 늘었겠다 어 오케이 세줄 채웠고 이제 주스탭 2900 리링크는 데벤져 하고 경험지링크 3개 넣어져 있고 템을 어떻게 하였는가 반지 3장 올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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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블링 럭 3% 럭 3%짜리 3에 12짜리 강인함이 블루골드 벨트 네크로 슈피기 할마음 럭 9% 올텟 4짜리 13초급짜리 4에 9짜리 응축이 4%짜리 에어쿠아트 6%짜리 어 각인 있지않나 각인 한번 열어봐야되겠다 아 HP 3% 35초급 초급 좋아 18짜리 6에 4에 10짜리 그리고 6에 4짜리 럭 20짜리 9%짜리 블러드 로봇 블랙메탈 3%짜리 하프 아엑 럭럭 테르니에 카르트 올스텟 06%짜리 럭 3%짜리 빨간색 시아라프의 망토 나머지는 쇼렘 육성템입니다 올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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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짜리 2% 아 그렇습니다 뭐 또 부가적으로 얘기할거 없겠지 어 아 후기 팬텀 후기 여태까지 제가 이제 육성하면서 이제 슬슬 노하우가 막 쌓여가고 있는데 80...80짜리 럭 9% 정도만 다 해줘도 무난하게 다 140까지 찍을 수 있는 것 같구요 여기에 하프이어리 레전드리는 얼마 안하니까 하프 투자하고 나머지만 이제 무기 정도만 바꿔주면서 다 키우면은 다 할만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고 스킬은 뭐 썼었냐면은 3차 스킬에 보마 스킬을 썼구요 아처리 활 이것은 이제 공... 아잇...잠깐만... 보여줘야겠다 공 영역 40에 데미지 40%씩이나 증가하는 스킬이구요 보마 스킬이구요 두번째는 분노 히어로 공간 그렇고 헤이스트 썼구요 그리고 바주크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140 팬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